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일평생 살기를 바라는 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은혜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께서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을 번민과 고통 속에 보낸 이들이 있다면 주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쳐있는 영혼의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앞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어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조심하며 노력하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열두의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간증이 있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채로 요양병원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면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평상의 환자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인 장치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또한 응급실과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생각하거나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꿈 속에서라도 주님과 기쁨의 만남을 주시고 가족들과의 깊은 사랑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병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쓸쓸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홀로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말 동무도 허락하시고 함께하며 위로할 사람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평안을 누리며 주님은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런저런 이유로 앞세워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린 가슴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이 이들과 함께하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교인들을 심판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유지할 만한 재정이 모자라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단 종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서의 리더십과 품위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단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총회가 되게 하시며 바르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애쓰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교단 종회에서 일하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사랑과 봉사의 일을 더욱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며 우리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서 찾을 수 없었을 부어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따라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달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 왕으로부터 심림을 얻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해석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낮은 자가 높은 분에게 왕에게 불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높은 분이 진술하고 또는 그것을 꿈을 해석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돼서 꿈을 해석한 것들 때문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주는 것 같아요. 37장 2절에서 그가 잡혀갈 때 형들에게 팔려갈 때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나이가 몇이죠? 17입니다. 17살 때 그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가 2년 전이요. 만 2년 후에 그렇게 됐으니까 2년 전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3년 동안 중에서 12년까지는 적어도 술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지점이 11년째 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거나 또는 보디바레 집에서 노예로서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디바레 아내의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감옥에 갔던 연도가 좀 달라지겠는데 우리의 상상에 달려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13년 동안 그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긴 세월입니다. 17년을 살았는데 13년을 17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참으로 감옥과 같은 그리고 참으로 참혹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13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마지막 죽는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110세입니다. 110세. 그러니까 그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80세를 80년을 더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괜찮죠? 13년 고생하고 80년 총리 대신과 그리고 또 애국에서 그 번영된 애국당에서 번영과 함께 또 존경받으면서 사는 시간에 80년 이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런 인생을 모두 다 알았더라면 우리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가 미리 뒤에서 보든지 앞에서 보았다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13년 금방까지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나 꿈 하나 가지고 13년을 버텨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만이 끝까지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마지막이 고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흉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은 결코 흉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의 고난과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시간, 그가 30세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110세까지 살았던 그 인생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흉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흉년으로 끝날지라도 우리가 통산해 보면 풍년과 흉년을 합산해 보면 그래도 남은 인생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끝이 우리가 인생에서의 끝이 흉년처럼 끝날다 할지라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예언했던 대로 일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47절부터 49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이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일곱 해 동안의 풍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 3절에 걸쳐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정말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이 꿈의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석대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를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리 대신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은 왜냐하면 바로 풍년이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은 바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바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의 기간. 그 공백의 기간은 믿음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도 사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차린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일곱의 풍년, 토지 소출의 시임이 많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총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지 애국에 이런 것들 놓고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공물 전권 장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샘족 중에서 애국을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런 왕 앞에서 다스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연구들에서는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런 샘족 중에서 그런 왕 가까이에서 다뤘 세상을 치리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파라오 아케나톤 시기에 투투라고 하는 샘족이 그렇게 치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이겠습니다. 4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국당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게 했습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들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가 요셉의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7위의 방식이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였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곡물이 생기면 또는 잉여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수도로 올라가고 수도의 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축적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왕에게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풍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지금 요셉은 각 지방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방에 지금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들의 곡식을 그곳에 저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중에 다 놓아두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다 곡식이 풍부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49절을 보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이 표현은 참 흥미롭습니다. 곡식이 하도 많아서 바다 모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축복의 그 흐름이 곡식이라는 것에 다시 투영되면서 그 축복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 곡식이 얼마나 많이 지금 축척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흉년이 되기 전에 풍년의 때 또 다른 풍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 세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 우리가 특징이 되는 것은 요셉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셉은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에게서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스낫이 일처로서 계속 살아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 나중에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이미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이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물론 출애국기에도 이방 제사장의 딸이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표현법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섭렵해가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반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 지정해 주었습니다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의아하죠. 의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을 좀 늦게 보는 조금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을 따져보는 분들은 이런 다른 종교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었던 어떤 솔로몬 시대쯤에 이것이 쓰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요셉의 어떤 위치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국을 구원하기 위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삶을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 52절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문하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세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넓혀가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80년 동안 그는 번성하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제 애국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문하세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서 요셉의 어떤 결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의가 보여집니까? 형들이 나에게 했던 나쁜 짓 그리고 그런 정말 잘못된 범죄와 같은 것들 원한 그런 어떤 배신감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리겠다. 고난의 기간 감옥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 이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겠다. 이 고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내가 잊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풍년의 시기에 아들 둘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풍년이 그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읽습니다. 애급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급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급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과연 예언대로 해석대로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하자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 애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56절과 57절 읽습니다.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급 백성에게 팔세 애급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급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하는 내용을 보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보면 그냥 무상으로 주질 않았어요. 56절에 보면 그 모든 창고를 열고 애급 백성들에게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지 않았고요.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중에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에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근에 처한 사람들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무엇인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팔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내놓거든요. 그걸 또 가지고 있다가 또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급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음식을 곡식들을 팔고 있고 5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살짝 이어지면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누가 들어올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형들과의 조우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만남을 섭리하고 계시는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혜롭게 지금 처리하고 처신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또 믿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